이럴 거면 울산의대 증원보다 유니스트에 공공유과학대학을 설치하라 정부가 지방의사 부족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자 울산시와 울산대는 울산의대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에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최하위인 지역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 문제를 놓친다면 울산의 의대 증원이 수도권의 의대 증원으로 갈 것입니다 울산의대는 1988년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의료봉사를 위해 국립대의 의대 정원을 줄여 울산대에 정원 30명 규모로 신설됐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울산대는 당연히 울산의 대학병원을 신설하고 의대 교육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1989년 서울중앙병원연 아산병원을 설립해 울산의대봉과 교육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때부터 지방의대 신설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수도권 의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의 정책권 인식에 바로잡아야 했지만 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재단은 울산의 의대를 서울로 가져가서 서울아산병원의 부속의대처럼 활용했고 그 결과 지금의 서울아산병원을 만들어 천문학적 수익을 내고 있지만 울산대병원은 2017년이 돼서야 부속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산대병원이 부속병원이 되고도 의대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되면서 울산대병원은 교수와 수련의 절대적 부족이 계속됐고 상급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울산시민의 건강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민선 7기 울산시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대 의대의 완전한 환원을 의결했고 울산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부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울산대에 대해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울산시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 활동과 울산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2021년에 교육부의 울산의대 환원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교육부는 울산대가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임차의 미인과 학습장에서 이룬 수업을 했고 행정실에 2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도 울산대의학과에는 한 명의 직원만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징계조치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쯤 되면 울산의대를 완전히 환원해야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꼼수를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울산의 교육할 시설과 교수진을 구성하기보다 봉과 2학년부터 수업을 모두 실습으로 이름 붙이고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준과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울산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서울아산병원 병상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인천의 청라아산병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울산의대 증원은 수도권의 의대 증원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지방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의 목적에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울산의 의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있고 지방의 의대를 증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울산의대가 울산의 의대가 되도록 바로잡을 첫기입니다 울산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울산의 본과 정과정을 교육할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울산에서 교육할 교수진과 의료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울산의 의대가 되는 것이고 울산이 완전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돼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이 명분을 갖고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울산의 의사인력은 60% 이상 부족하고 울산의 뇌졸중, 암등의 사망률은 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울산시민들은 큰 병이 나면 부족한 병상 때문에 신뢰할 병원을 찾아 수도권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이 없는 울산시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의대 증원과 상관없이 울산대가 의과대학을 울산에서 교육하고 예정대로 대학병원을 1989년에 설립했다면 울산대학병원은 최고 수준의 상급 의료기관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배출된 의료진들로 울산시민의 건강권과 울산정주 여건에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울산시와 지역의 정치권은 의대 증설보다 더 중요한 울산의대의 완전한 환원에 먼저 집중하기를 당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울산의 의대가 서울의 의대가 되어도 시장, 정치권 모두가 수수방관해 울산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마지막으로 살려낸 교육부의 울산의대 환원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울산의대 완전 환원 없는 증설은 반대하는 강수를 뜨더라도 의대 완전 환원을 먼저 하는 것이 울산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만일 그래도 아산재단이 편법적 운영을 하겠다면 울산의대 증원보다는 유니스트의 공공의대와 의과학자 양성 과정을 융합한 의대 설치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적합한 공공의대 제공과 미래형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한 의과대학 설립이 될 것입니다 안재현 논설위원이었습니다